안녕하세요. 칵테일샵입니다. 오늘은 저희 크레스티드 개코 한번 분양중인 아이들 그리고 이제 구성품 그런것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는 저희 크레스티드 개코 할인가로 베이비들 분양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셀렉 개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다른 구성사육세트 입문자들을 위한 할인세트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 링크를 띄우겠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가능하구요. 이제 그 용품이랑 크레스티드 개코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분양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코핀 혹은 레드 계열 그리고 브린들 계열들이 있구요. 저희가 할인하고 있는 랜덤픽에서 지금 분양하는 아이들 한번 한마리 한마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중에 한마리 이런 아이들도 있구요. 약간 닮아끼가 좀 썹겨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초코 초코핀들도 있구요. 잠시만요. 이런 아이들 베이비 사이즈구요. 크레스티드 개코 입문하실때 좋은 아이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명중입니다. 되게 괜찮아요. 크면서 더 예뻐지더라구요. 그래서 베이비때 이렇게 다 애들이 다 가격이 저렴한 애들 아니거든요. 퀄리티가 따지면 그래서 되게 예쁜 애들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는 여러 아이들이 있구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품은 여기 다 들어가 있구요. 여기서 추가해야 될 부분은 바닥재 키친타올 이나 다른 바닥재를 추가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분무기라던지 먹이그릇 그리고 먹이가 동봉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필수품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칼슘제도 있구요. 그리고 노리목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혼합해서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나 하시면 또 충분히 아이들 재밌게 키우실 수 있을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익색 주식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상 이놈의 자막 1 2 4 4 5 5 6